데케이드 오블러 공감의 10년 XSFM 원래 선거방송 전후로 문학인을 제가 좀 귀찮게 하긴 합니다만 이번에는 정말 마음먹고 귀찮게 굴었습니다 어버이날에 반드시 문학시간을 하고 싶었거든요 양서를 만나는 시간 파케문학관 그것을 알기 싫다 546회입니다 저는 윤세민의 리터와 함께 있습니다 문학인이 저게 무슨 소리인지 알려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이경혁입니다 파케문학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어버이날 뭐하고 짱박혀있을지 모르겠는 분들을 위해서 단행본을 하나 소개해드립니다 전체적 소감 제가 문학코너를 만든 뒤에 가장 저랑 안 맞는 게임을 되게 재밌게 했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되는 게 사실 유PD랑 저랑 둘 다 침입화예요 이게 우리 방송이 일덕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방송 덕질부분을 맡고 있는 덕질인도 일본 쪽에는 약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종종 외로워요 이 사람들은 에반게리온 주제가도 못 외우는 사람들이 어? 난 외우는데? 아! 반가워라 이게 게임 쪽은 확실히 침입화 침입화가 명확히 구분이 됩니다 그런 거 같아요 스타일이 너무 다르고 제가 지금까지 다룬 게임을 보면 그래서 일본 게임이 거의 없어요 우리는 삼국지 한번 해봤는데 사실 그건 일본 게임이라기보다는 그렇죠 네 좀 다른 영역이고 예를 들어 저는 가끔 이제 언젠간 페르소나를 한번 해봐야지 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제 손에는 쏙 안 들어온 느낌이 있는 거죠 게다가 PD도 완전 침입화예요 이러다 보니까 거의 미국 게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번에 진짜 어버이날 특집이라길래 약간 각잡고 갖고 온 거거든요 아니 무슨 좌파들이 이렇게 침입화가 많습니까? 저희는 엔엘은 또 아니라서 흔한 40대죠 반일주의 정서 디폴트 옵션 아니 나는 일본 좋아해 우리 아들은 장래희망이 일본 사람이었어요 될 수도 있어요 될 수 있죠 어제 엠프리파이드 시간에 김영도 평론가하고 이 얘기를 했거든요 특히 우리 세대 지금 막 문화적 성향으로 보나 정치적 성향으로 보나 일본과 가까웠으면서 일본을 실험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콘텐츠가 한국 콘텐츠라기보다는 극동아시아 콘텐츠 일본에서 전성기를 누렸던 어떤 문화 콘텐츠를 우리나라 기획자들이 잘 소화해서 새로 만든 어떤 것들을 가지고 지금 세계 시장에 승부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알고 보면 한국 게임에도 상당히 많은 요소들이 일본에서 건너온 특성을 보여주긴 하거든요 그렇죠 미국 것보다 일본 게 더 많아요 그게 꼭 일본이라는 표현도 그렇지만 저는 좀 더 맞는 게 동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경제 성장을 했던 나라가 앞서 끌었던 문화 콘텐츠가 어쩔 수 없죠 맞아요 한중일에 계속 돌고 그래서 요즘 제일 웃긴 게 모바일 게임 보면 일본식 미소녀 게임이라는 그런 부류가 있죠 있죠 다 중국에서 만듭니다 그렇죠 일본에서 건너간 중국 문화들이 상당히 다양한 것들이 지금 폭발하고 있는데 중국은 중국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잘 안 건너올 뿐입니다 그 개발사 어디죠? 원신 개발사? 네 미호요 미호요의 대표 사장? 창립자는 아예 자기가 천명을 하잖아요 자기는 오타쿠이고 에반게리온 세대라고 저도 미호요 게임을 할 때마다 붕괴 같은 게임을 할 때마다 느끼거든요 와 이건 완전 포스트 에바다 일본 얘기를 잠깐 했는데 저는 반일 이런 건 잘 모르겠고 저는 생각보다 일본 좋아해요 게임을 안 좋아할 뿐 게임이 안 맞는다 뿐이지 음식 같은 거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일본 얘기를 잠깐 한 거야? 본 게임 얘기를 좀 해봅시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아니지 이 두 분이 얼마나 일본과 친하지 않은지 위주를 깐 거죠 하지만 열심히 공부했다 근데 그럼에도 재밌지 않았어요? 재밌었어요 되게 한심해 되게 즐거웠어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다루는 게임이 굉장히 시간폭이 넓어요 제가 가장 옛날 게임 다룬 게 뭐냐 생각해보면 퐁 퐁을 제가 본격적으로 다룬죠 퐁도 얘기하기 시작하면 한 3박 4일 되거든요 그렇다잖아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시간이 모자라서 한 30년 된 게임들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나온 게임까지 왔다 갔다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올해 지난번에 30년 전 게임 다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최신 게임을 한번 다룰 타이밍입니다 최신작 하나 다루겠습니다 일단 가정의 달이잖아요 옛날 같으면 어린이날 이라는 얘기를 했겠지만 우리가 룸 얘기할 때 어린이날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정말 나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요 사실 어린이날을 가장한 그것도 어버이날 게임이었어요 근데 그 세대의 어린이들이 지금 어린이들이 오히려 도트게임에 열광하고 있어요 요즘 어린이들은 게임을 잘 안 합니다 그렇다면 소수가 정말 많이 약한 소수만 남았고 제가 이 얘기하다가 생각이 난 게 최근에 제가 자료를 조사하다 정말 재밌는 걸 본 게 옛날 90년대에 현대 콤보이 같은 건 TV 광고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거 누가 했는지 알아요? CM송? 몰라요 나중에 들어봐요 신혜철 씨가 했어요 우와 신혜철 씨가 랩 불러요 슈퍼마리오 버블버블 막 그거 하는 게 있어요 기억날 것 같아요 방금 하시는 거 약간 노 댄스 같았어요 기억날 것 같아요 근데 그 대상이 어린이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보고 보라고 하고 우리 보고 어린이날 그 광고를 틀면 엄마 아빠나 저거 사주세요 그걸 한 게 그 당시에 게임기 광고였는데 2010년대 중반문에 넘어온 플레이스테이션이 되게 재밌는 광고를 하는데 이것도 다 보셨을 거예요 어떤 한 30대? 유부남 아저씨가 아내랑 같이 마트에 갑니다 그리고 플레이스테이션 코너를 지나가요 그때 플레이스테이션이 속삭여요 사악 이러다가 허락받아 용서가 쉽다 그 말이 거기서 나온 거군요 온갖 커뮤니티의 댓글 그래서 아저씨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아내를 다 밀치고 플레이스테이션 사는 광고가 나와요 기억나요 확실히 3, 40년 전에는 아이가 부모님한테 이거 사주세요였고 지금은 배우자가 배우자한테 이거 사주세요 사도 돼 혹은 말 안 하고 산 다음에 나중에 혼나기 제가 인상 깊었던 플레이스테이션 이거는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이 아니고 위닝일레븐 광고였는데 한 직장인이 지친 모습으로 퇴근을 해요 정장을 입고 그러다가 자기 대학 시절 자취방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안에 자기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문을 열어보니까 대학 시절 자기 친구들이 위닝일레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야 빨리 와 뭐 빨리 와 예를 들으면 빨리 와 X라봐 라는 식으로 X라봐 들으면 또 못 멈추죠 그래서 이 직장인이 멍하니 있다가 갑자기 깨달은 느낌으로 아 뭔 소리야 죽을래? 이러면서 게임을 딱 하면서 대학 시절로 돌아가는 광고가 있었거든요 많은 유닝일레븐 팬들이 눈물을 흘렸던 그렇습니다 플랫폼의 위기입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계산을 해보면 그때 신해철 씨의 광고를 받던 초등학생이 2010년대 똑같은 사람이 플레이스테이션한테 광고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냥 이 게임사들은 늘 똑같은 세대에게 계속 게임기를 팔고 있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여기에 덧붙이면 최근에 10대 게임 이용률은 크게 떨어졌습니다 쇼츠에 밀렸어요 사실상 지금 2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이 그냥 같이 늙어가면서 이 산업을 지탱해주고 있어요 그냥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게임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5월의 게임이라면 어버이날이 되어야 한다 그렇죠 우리가 5월 첫 주에 문학시간을 녹음을 하면서 슈퍼마리오를 얘기한들 뭐 어린이들 얘기 되겠습니까 그게 어린이는 이 방송을 들으면 재미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어버이날 중심으로 이제 얘기를 한다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장년이 좋아할 게임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늘 그랬듯이 게임 이야기가 아닌 이야기를 할 거다 게임 이야기 아닌 이야기 하겠습니다 게임 이야기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언제인가요? 제가 그건 요파씨에서 한 번 어떤 그렇게 해서 기준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신작으로는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게 발더스 게이트 마블 스파이더맨 2 정도가 있겠는데 간만에 일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작년 게임 오브 더 이어 최대 수상작들에 대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문학인이 웬일인지 이걸 골라왔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한 그 기준에 좀 맞는 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 시대를 얘기하는 게임을 저는 항상 좀 그 사실에서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정말 엉뚱하게도 정말 현실과 동떨어질 것 같은 게임이 그 얘기를 딱 짚어낸 거예요 저는 이 게임을 처음 딱 해보고 분위기를 딱 캐치를 한 다음에 딱 그 네티즌님의 멘트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게임이 출시되었을 때 일본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목도리는 들었는데 톤은 비슷하네요 말투는 비슷하네요 다양한 거 연구한다 바쁘대문서 이래서 바쁜 거예요 인생의 몇 안 되는 낙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게임의 전반적인 톤앤매너가 굉장히 웃겨요 유머러스하고 B급 강성이라고 할까요? 좀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그 속에 일본 사회의 현실이 굉장히 또 진하게 녹아들어가 있는 그런 신작을 하나 갖고 왔는데 2024년 5월의 파케문학한 게임은 용과 같이 8편입니다 용과 같이 프랜차이즈에 대한 이야기와 이번 신작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얘기실때는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 혈당에도 다이어트에도 로아스웰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 고전의 재발견 평산네이처 진경옥 리뷰를 확인하면 꼬루꼬루 온유 마카롱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식후 혈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고 하루 영양성분 기준치 2배의 비타민 B까지 챙겨주는 이젠 챙겨 먹자 로아스의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 제주원 우리 바이오 유통판매원 로아스웰 바이오팜 최소화하던 날은 정말 기뻤어요 제가 고대하던 날이었기 때문이었는데 기차가 출발을 하는데 그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마음 불꽃이 없다라는 생각이 여러분의 독립은 몇 살이었나요 보육원의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나와 홀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른이 되기는 아직 이른 나이 곁에 아무도 없다면 그것은 자립이 아니라 고립입니다 18 홀로 어른이 되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함께 해주세요 아름다운 재단은 18어른의 건강한 자립을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 진경옥은 물을 타지 않습니다 진경옥은 대량 생산하지 않습니다 진경옥은 항아리에서만 중탕합니다 진경옥은 엄선된 원료만 사용합니다 진짜를 찾는다면 진경옥입니다 고전의 재발견 진경옥 평산네이처 프랑스에 살면서 많은 마카롱을 먹어봤었죠 하지만 언제나 만족했던 건 아니었어요 절 가장 만족시킨 마카롱이 한국에서 왔다면 믿을 수 있나요? 촉촉한 식감 은은한 달콤함 제가 마카롱이 기대했던 모든 것이었어요 네 온유 마카롱이요 입안 가득 프랑스의 달콤함 꾸루꾸루 온유 마카롱 티셔츠 감사합니다 1차 판매분에는 물량이 98% 정도 판매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재는 오프 화이트 컬러 두 종류의 큰 사이즈가 소수 남아있어요 원래 저희들 패턴상 큰 사이즈만 많이 찍는 편이긴 한데 이번에는 그래도 밸런스를 맞춘다고 맞췄는데 여튼 큰 사이즈가 소수 남아있습니다 오히려 작은 사이즈가 먼저 품절이 되고 큰 사이즈가 남아있더라고요 작은 사이즈는 제가 좀 겁을 먹었습니다 25분, 26분, 30분 이렇게 품절돼가지고 저희가 품절 타이밍을 재거든요 다들 다이어트하나봐 그랬나봐요 소수자들이 다 다이어트하셨나봐요 혹은 의류 트렌드가 달라졌는지도 모르죠 아니면 혈당에도 다이어트해도 이게 효과가 좋았던 90%가 판매된 발매 48시간 시점에 바로 추가 주문을 했습니다 공장에서 막 찍어내고 있죠 현재 사실 공장이라는 게 우리나라 옷 만드는 공장이 찍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만드는데 아무튼 만들기 시작하셨습니다 로얄블로와 블랙의 일부 사이즈는 30분 만에 품절이 되었어요 최대한 빠르게 재입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역대 가장 빠른 속도인데 감사합니다 어제였나 그제였나 이미 배송받으신 분들의 인증샷이 올라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렇군요 아마 1차 물량을 받아보신 여러분의 교환과 환불이 모두 마무리되는 시점 즈음에 재입고가 되고 다시 재판매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는 리뷰를 확인하시면서 구매를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사신 분들은 마음 놓을 수가 없는 게 모든 종류를 다 사시지 못했을 거고요 사이즈마다 핏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사이즈를 구매하실 필요도 있고요 지금 추가 컬러 요구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간만에 동대문 종합시장에 갔다 왔거든요 원단 색깔들 보러 원단은 우리 거 이미 있으니까 그 사이에도 기능성 원단들이 많이 나오고 이게 계절이 지날 때마다 원단 시장은 계속 친환경 원단들이 계속 들어오고 정말 다양한 소재들이 들어오는데 봤는데 우리 거 원단 말한 거 없습니다 티셔츠 중에는 여전히 그렇습니다 티셔츠 곧 다시 나옵니다 딱 기다리세요 꾸루꾸루 가정의 달 캠페인 가정의 달 크리스마스 발렌타인데이 추석 이럴 때마다 아주 훌륭한 패키지를 준비하고 선보였던 꾸루꾸루가 이번 가정의 달에도 마음을 표현하기 좋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요즘에는 현금도 드리고 힙한 선물도 많이 드리고 하는데 아무래도 전통을 중시하는 게 가장 좋죠 요즘도 현금 뽑다 현금 케이크 이런 거 하겠죠 요새 난리도 아닙니다 쇼츠 같은 데 보면 이런 걸 줬어요 그것도 한 번 줘야지 계속 주면 나중에 돈만 액수만 올라가고 언제 한 번 다시 리셋을 인플레이션을 깎아야 돼요 저는 그거 지하경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 왜 굳이 현금을? 나중에 마약도 넣겠네 돈 세탁이죠 가정의 달 스페셜 선물 세트 괜찮은 돈 세탁 방법이네 마카롱으로 하세요 마카롱으로 카네이션도 껴들여요 그렇습니다 꾸루꾸루가 가정의 달 스페셜 선물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마카롱 7개 요거는 랜덤으로 들어가고요 여기에 생화 카네이션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생화로 들어가네요 그렇습니다 어려워진 살림살이를 위해 저렴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2만 2천원 2만 2천원에 랜덤 마카롱 7개와 생화 카네이션이 들어가는 겁니다 진짜 싸다 그러면 그렇죠 생화 가격이 쉽지 않죠 그렇게 생각하면 좋은 가격과 좋은 굿 퀄리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청과물을 넣지 않고 좋은 재료로만 많은 수제 마카롱 장인이 만들었습니다 사랑을 피어나고픈 가정의 달의 가장 달콤한 선물 액세스 물에서 꾸루꾸루를 찾아보세요 마카롱과 생화 카네이션 세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갖다 드리고 마주 앉아서 마카롱 한두 개씩 드시는 게 이야기 나누면서 사실 부모님한테 가장 좋은 선물이죠 아 그럼요 들고 가셔야지 그럼요 저희 가면 하세요 하고 용과 같이 사다 주고 가세요 꾸루꾸루 선물 패키지 액세스몰에서 구매하실 수 있고요 있습니다 세가가 용과 같이 프랜차이즈의 해외 판매에 예전에 말해도 그렇게까지 많이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재작년입니까 작년에 확장팩 이름을 지은 자가 나오면서 유럽과 북미에 대대적인 홍보를 했어요 뭔가 GTA가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공략하기 시작했나 봐요 반응이 좀 있었나 봅니다 이번 신작 용과 같이 8은 해외 성적이 아주 훌륭합니다 어마어마했죠 그리고 사실 주변 게이머들의 타이밍을 보면 GTA는 공백이 길잖아요 GTA의 공백을 적절하게 공략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저는 최초에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게임을 처음 플레이해보고 정말 정서가 안 맞는다는 생각을 두 시간 동안 하다가 이거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플레이하는데 그러다가 그냥 맥을 딱 놨습니다 언제처럼? 제가 무서운 영화 시리즈를 처음 볼 때처럼 그래요 원래 코미디는 저 따위로 하는 거지 그 다음부터 확 재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게 세인츠로우 같은 갱스터 코미디 장르들과 가까워지는 방식이었거든요 옳고 그름과 사회적 문화적인 가치에 대한 사고방식을 내려놓으시고 가네요 그러면 그때부터 아주 흡수가 잘 되는 작품입니다 해외에도 그렇게 받아들여졌나 봐요 이 작품이 꼭 8편에서만 서구로 나갔다는 건 조금 애매한데 왜냐하면 영문명은 야쿠자라고 번역이 돼서 나갔거든요 그렇군요 라이프 드래곤이 아니군요 근데 나름 반응이 계속 있었어요 뭔가 얘들은 또 그게 있죠 일본에 대해서는 약간 오리엔탈리즘적인 선글라스가 좀 있어요 오 야쿠자 그렇겠네 그렇게 하면서 반응이 있었는데 7편 8편에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싹 바뀌니까 그때부터 좀 쉽게 받아들여지는 그 경향이 있었고 그때부터 라이크 드래곤이라는 정식 명칭을 쓰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서구권에 확 알려졌고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도 이게 처음에는 약간 다 한글 번역이 나오지 않았었고 초창기에는 그 다음에 6편 같은 경우에는 논란도 좀 있었어요 극우 논란이 좀 있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한국에서는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지지는 않는 분위기가 있다가 이것도 이제 7, 8편 돼서 확 좀 열리게 된 거죠 그런데 벌써 8편이잖아요 그러면 이 시리즈도 꽤 오래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처음 나온 거 보면 2005년에 첫 편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벌써 한 20년 됐죠 그리고 거기에 정식 넘버링이 8편 스피노프 외전 외전에 또 그거 있죠 김우라 타쿠야가 주연을 하는 그렇죠 저지 아이즈 네 로스트 저지먼트 저지 아이즈 그런 시리즈 이것도 되게 재밌습니다 더 재밌어요 재밌게 됐어요 그런 걸 다 합치면 거의 한 10몇 편 나와요 용과 같이 극이라고 해서 요새는 옛날 거 리메이크도 나오고 있고 또 외전 중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좀비물도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좀비 아포칼립스도 있어요 그리고 유신시대로 넘어가는 것도 있고 맞아요 그것도 있죠 이게 우리 10년대 최근에 나온 겁니까 영화 고질라하고도 비슷하죠 일본 내에서 확실히 시장을 꽉 잡고 가는 프랜차이즈입니다 다만 제가 아까 북미 시장의 반응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게 해보고 그냥 정서상 이해가 안 돼서 덮는 팬들이 매우 많았기 때문에 그냥 일본에서만 잘 팔리는 타이틀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제는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은 희한하게 그런 거에 되게 유연하잖아요 콘텐츠의 융합에 예를 들어 사다코대 가야코 같은 거라든가 에반게리온이 고질라랑 싸우는 것도 있고 되게 유치해 보이는 1차원적인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드는 거 있잖아요 오 이 주인공 멋있는데 좀비 붙여봐 그렇죠 사무라이로 바꿔봐 그걸 하려면 돈이 많아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본 건 냥코 대전쟁이라고 고양이 나오는 게임이 있어요 유명하죠 그거 이번에 에반게리온이랑 콜라보를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원곡 주제가 부른 가수를 불러다가 그 원곡 노래 있죠 냥냥냥냥냥 이걸로 부르겠어요 야 그 가수가 얼만데 우와 근데 그걸 거기서 놀라운 게 아니라 그 뮤직비디오도 있거든요 그 원작 오프닝을 그대로 고양이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우와 정말 돈을 들이부었습니다 그러니까 되는 거죠 20년 동안 이어진 이 시리즈가 결국 시리즈라는 건 하나에 뭔가 관통한 게 있다는 건데 사실 얘는 매우 관통합니다 뭐냐면 그냥 야쿠자를 다뤘다 해요 1편부터 8편까지 스토리가 다 이어지고요 조포기약입니다 야쿠자라는 조직 안에서 어떤 주인공과 등장인물들이 겪는 이야기를 쭉 다루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전통답게 게임 얘기보다 야쿠자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어린이날 문학시간에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우리는 어버이날 특집입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또 GTA가 네 이 게임에 익숙치 않거나 폭력게임에 익숙치 않은 사람들한테 어렵지 않게 다가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범죄 조직의 역사성 같은 것들에 대해서 열심히 천착하지 않아도 돼요 네 왜냐하면 그냥 너절한 개인의 이야기로 최대한 어떻게든 풀거든요 네 근데 용과 같이 프랜차이즈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게임을 좀 재밌게 알려면 진짜 야쿠자에 대해서 조금 알고 가는 게 편해요 일본 역사에 붙어있는 폭력의 DNA에 대해서 아는 게 낫습니다 네 맞아요 사실 그래서 제가 야쿠자를 어디서 봤겠어요 일본 영화 아니면 만화책에서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단편적으로 알고 있는 거를 용과 같이를 하면서 조금 입체적으로 알게 된 부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게임은 어떤 야쿠자라는 조직의 스케치만을 그리는 게 아니라 작동하는 구조를 좀 보여줘야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이해를 하죠 저는 의리의리한 야쿠자만 상상을 했기 때문에 한옥이 1옥이겠지 1옥집에 사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네 같은 거 그렇죠 이게 문화와 폭력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게 한국에서도 무슨 조직 문화 얘기하고 서열 문화 얘기하고 이럴 때 군대의 영향 되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일본의 5만 문화는 폭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 문화도 그렇긴 해요 우리도 오랫동안 폭력 80년대 학교를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건 깡패 집단이었지 진짜 이 게임 때문에 일본에서 어쨌든 영향력을 갖고 있고 수십 년간 인기 프랜차이즈로 자리매기 해온 게임이 야쿠자라는 조직을 다뤘다고 하면 야쿠자가 뭔지를 한번 쭉 살펴볼 필요는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야쿠자 얘기를 좀 해봅시다 저는 야쿠자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게임 전문가도 아니지 또 한참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살펴보면 일본 법상으로는 폭력단이라고 부르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대충 마피아, 사마폐, 조폭 같은 일련의 조직폭력배라고 불리는 집단 중에 하나가 일본의 야쿠자 세계 3대 폭력단이라고 불리죠 세계 3대라는 말도 일본에서만 쓴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원래 3대 좋아하는 건 다 일본이잖아요 한국에는 염상섭씨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2대는 채만식이고 3대는 염상섭이구나 조직폭력배라는 건 나름 역사들이 깊죠 예를 들어 한국에도 있었던 게 조선왕조 신록에 보면 검계라는 조직이 나와요 이 검계는 이제 우리도 꽤 익숙한 게 몇몇 사극 드라마에 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뭐냐면 원래는 검을 쓰는 사람들이 일종의 개를 만들었다라는 의미의 검계였는데 돈을 모아서 검을 사주고 동호인 그런데 조선시대는 약간 문치 중심의 사회였잖아요 네 그렇죠 검씀은 약간 천하게 취급받았다면요 그런데 무력 있는 사람들이 천하게 취급받으니까 억울하고 그래서 칼을 뽑아서 뭘 하냐면 동네 상인들 갈취라고 그렇죠 그렇게 돼서 이게 왈패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 있잖아요 이 왈패가 이제 그쪽에 검계의 반개로 나오는 그런 단어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나름 일본에만 있기보다는 참 전세계 어디에서나 있었던 무엇이다라는 거고 특히 일본에서 야쿠자라고 불리는 집단의 유래는 그러면 어디서부터인가를 보면 에도시대까지도 거슬러 가는데 에도시대라는 역사가 만들어낸 분위기가 초창기 폭력 집단의 몇 가지 형태를 만들어냅니다 첫 번째는 폭력을 다루는데 익숙한 사람들이 엄청 쏟아지는 시기였어요 왜냐하면 에도 막부라고 하면 독구가위야스가 전국시대를 평정을 하고 단일한 막부를 열면서 이른바 평화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화로운 시대가 열리면 옛날에 칼 휘두르던 사람들은 직업을 잃습니다 이게 사실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늘 문제가 돼요 군 관료들이 다른 자격증을 좀 따놨어야 됐는데 나 이 책도 별로 안 봤다 그럼 쓸 일이 없어요 이 사람을 이게 평시 군인들도 힘들거든요 전역하면 뭘 해야 되지 그래서 막 장교 취업박람회 같은 거 엄청 많잖아요 국방일보에 보면 그리고 나라도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걸 알기 때문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기도 해요 특히 전시의 군인들이 퇴역했을 때 평화로운 사회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를 굉장히 또 노력들을 많이 하는 편이죠 수많은 일본의 작품들이 이 사무라이의 몰락을 다루죠 우리 세대가 가장 익숙한 거는 바람의 검심이었겠고 용과 같이 에잇의 주요한 소재입니다 취업 네 이 얘기가 다 이제 후반부에 게임하고 연관이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들어주세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낭인, 론인 이런 비슷한 개념들이 이때 막 쏟아지죠 칼 한 자라도 들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사람 죽이고 물 뜯어먹고 이게 뭐 다른 콘텐츠에도 많이 나온 게 저는 에이리어 88이라고 보신 적 있어요 그거 저기 비행기 게임 아닌가요? 게임 원래 원작은 만화라는 애니메이션인데 여기 보면 이제 공군 용병 얘기예요 맞아요 근데 일본의 제일 큰 항공사 파일럿이었던 애가 술 먹고 여자친구한테 낚여갖고 여자친구한테 낚여갖고 사기 계약을 해서 용병단에 들어가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친구와 거기서 이제 진짜 잘 싸우거든요 슈퍼 에이스예요 근데 거기서 퇴역하고 나서 사회에 돌아왔다가 결국 엔딩에 다시 용병단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도 있고 사회 적응이 실패해서 네 그렇죠 자기는 늘 강력한 무력을 휘두르던 사람이었는데 평화시대에 적응을 못하는 거죠 사실 이걸로 어버이날을 맞은 주인공 세대에게 가장 익숙한 영화는 람보입니다 음 그러네 람보는 생각보다 반전 영화죠 원은 그렇죠 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람보가 아니죠 정말 그렇죠 원은 꽤 볼만한 작품이죠 네 배사남전 퇴역하고 나서 이 친구도 사회에 돌아왔는데 적응을 전혀 못했잖아요 이런 문제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었고 에도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어떻게 퇴역군인들을 다시 평시에 안착시킬까를 고민하는데 사무라이라는 조직 집단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100% 다 무력 집단은 또 아니긴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가신단이라고 보는 게 좀 적절하죠 중세시대에 그래서 여기도 이제 회개 잘하는 친구들 글 잘 쓰는 친구들은 다 취업을 해요 근데 전쟁이 안 일어나시게 되는데 칼만 쓰던 사무라이들은 갈 데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에도 마크는 이거를 잘 처리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 남은 칼 쓰는 사람들이 그냥 거리에다 흩어져 버리는 사태가 나오게 된 게 첫 번째 이유죠 동네 양아치가 되고 일단 네 그럼 이제 무사 집단에서 그렇게 나왔다 치는데 동시에 일어나는 두 번째 문제가 가부키모노라고 불리는 일련의 불량 청소년 그룹들이죠 아니 그때도 뭐 요즘만 불량했겠습니까 근데 얘들은 조금 더 문제가 있었던 게 예전에는 지방 다이미오들이라고 하죠 지역 영주들이 얘들을 가지고 뭘 했냐면 일종의 비정규 불량배로 부려먹었어요 비정규 불량배는 가끔은 착해지나요? 그런 거 있잖아요 너희들이 어디 가서 좀 사고를 쳐줘 대신에 정체가 발각되면 나는 너희들의 존재를 부인할 거야 일종의 블랙 에이전트죠 폭력 집단이 움직이는 방식이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어린 선수들을 키워요 또 그런 방식으로 류승환 감독의 데뷔작이 뭐였죠? 죽거나 하고 나쁘거나 보면 깡패득이 되게 열망하다가 결국 첫 항장에 끌려가서 칼먹고 죽잖아요 그게 류승범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류승환 감독이 양아치 역할을 배우를 찾으려고 엄청 고생하고 집에 들어와 보니까 양아치가 누워있었다고 등잔 밑이 어둡고 근데 지금은 너무 멋있는 배우가 되어가지고 아니 류승범 배우 처음에는 옷 못 입는다고 정말 욕 많이 먹었어요 그래요? 그게 토양이 됐나? 아니요 그게 10년은 앞서간 패션이라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도 회자가 되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가 기다리고 있는 게 그거예요 뭘? 나도 한 20년이 지나면 빛을 볼 것이다 그때 류승범 배우는 20대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럼요 20년도 살아봐요 그 다음에 다 검증받아봐요 괜찮아 20년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패션 유튜버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을 텐데 근데 최근 룩이 요즘 유행하시는 룩이긴 해요 아 그러니까 내가 사실 윤세민 에디터가 얼마 전에 내 패션 칭찬을 했어요 누구야? 윤세민 에디터가 아 내가 드디어 왔다 그렇죠 물론 세민이는 옷을 볼 줄 알죠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요즘에는 이게 꾸안꾸의 연장선인데 옷을 잘 입는 거는 쿨하지 않다 못 입는 게 쿨하다 아 꾸몄으나 안 꾸민 것만 못하다 우리의 꾸안꾸죠 아 이게 갑자기 기분이 나빠졌어요 이렇게 불량 청소년이 되는 거예요 불량 청소년 얘기를 잠깐 했죠 가부키 모노라고 이런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고 추산하는 걸로는 거의 수십만 명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도 개별 다이머들이 그런 몰락을 겪으면서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본건제의 잔재가 된 거죠 대부분의 사회라는 건 그렇습니다 폭력이라는 건 인류 사회에 늘 존재를 하는데 우리가 폭력 없는 시대를 겪고 있다는 건 뭐냐면 국가라는 조직이 그 폭력을 도맞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폭력이 아예 없어지기는 참 쉽지 않아요 이건 상대적인 거라 그래서 많은 국가들은 폭력을 독점합니다 그렇죠 우리만 쓸 거야 그게 이제 군대, 경찰 같은 조직들로 나오는 거죠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면 국가는 폭력을 독점하는 조직이라는 전제가 있는 거라면 사적인 폭력 집단, 조직폭력배 같은 것은 국가의 이데올로기에 완전히 대치하는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 국가만 써야 되는 건데 어디 감히 니들이 화가 날 수도 있는 문제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국가든지 항상 이런 집단을 되게 강하게 때려잡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노력을 함에도 이거는 쉽게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모든 국가가 성공하지는 않습니다 네 특히 일본 역사도 그렇고 그러지만 어떤 시대에 가면 이런 사적인 폭력 집단이 크게 번성하는 시점이 있어요 이게 항상 언제냐면 상업이 크게 번성할 때입니다 그렇죠 상업이 번성하는 속도는 체제가 그걸 정비하는 걸 무조건 앞지르기 때문에 네 체제는 항상 번성하는 사회를 따라가잖아요 제도라는 건 그런데 제도가 미처 따라잡지 못하는 순간에 굉장히 큰 상업의 부응이 일어났다 그러면 당연히 그거예요 서울지, 시골지처럼 테이블에 먹을 게 많아지면 달려드는 사람들도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네요 알카폰의 몰락도 대공항하고 시기가 비슷하잖아요 대공항, 밀주법 다 비슷비슷한 배경들을 갖고 있는데 일본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갖게 된 거죠 그렇죠 버블 때 제가 본 야쿠자 문화창작 컨텐츠는 다 버블이었어요 도쿠가 때도 비슷했습니다 도쿠가 막부 소위 말하는 애도 시대를 열었던 그 시점은 오늘날 평가할 때 굉장히 높은 수준의 상업화를 이룩한 시대로 평가를 받아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일본의 이미지 중에 상업국가라는 이미지는 이때 크게 형성이 됩니다 일단 일본 내에 있던 은광과 금광들에 대한 채굴의 양이 굉장히 크게 늘었고요 그러면서 케넨 은과 금으로 해외무역을 정말 크게 번성을 시킵니다 이때부터는 일본은 벌써 네덜란드나 이런 데랑 교역이 있었단 말이죠 이건 우리가 이미 문명 시리즈를 통해 알고 있는 역사예요? 네 그렇게 엄청난 무역, 간토평야를 개관을 하면서 인구도 크게 늘죠 이런 배경으로 내수 경제도 크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평화시대에 돈이 돈다라고 하는 태평성대가 열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상업이 크게 성장을 했다라고 하면 동시에 열리는 게 블랙마켓도 함께 큰다는 겁니다 시장이 엄청 커지잖아요 그럼 복잡복잡하고 돈도 막 오가고 그러면 제일 먼저 소매치기 날치기가 늘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돈을 이렇게 들고 다니기 시작을 하니까 예전 같으면 10번 해서 한 번 성공할 게 이제는 5번만 뒤져도 크게 터지니까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시정잡배라는 인구의 비율이 늘게 되는 거죠 SJJB 그렇게 시장에 사람이 바글바글해지만 정말 사고도 늘 수밖에 없어요 저도 어렸을 때 제 동생을 시장에서 한 번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시장에 사람이 바글바글한데 잃어버려서 난리가 났었죠 시장은 많이 하는 경험이죠 누군가 길을 잃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시장이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사고가 계속 늘어나는데 문제는 관외 개입이라는 거는 여전히 시원치 않은 거죠 상인들은 가서 얘기할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여기 사람이 몇 명이 다니고 소매치가 이렇게 횡행을 하는데 왜 안 잡아주냐 그러면 예산과 인력이 한계가 있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죠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국가가 폭력 조직의 성장을 못 따라간다는 반증이죠 그걸 다룬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퇴역한 무력 집단들이 여기에 달라붙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뭘 하냐면 보호비 얘기를 해요 똑같네 네도 막 부시대에도 네 그래서 시장 이렇게 난장판인데 내가 너 장사할 수 있게 보호해줄 테니까 얼마씩 내라 처음엔 그렇게 시작을 했겠죠 근데 어느 날부터 보호비는 강제가 되겠죠 그렇죠 내 보호를 받기 싫을 수가 없어 너는 좋아하게 될 거야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는 보호비를 안 내는 집에 가서 깽판을 치겠죠 그런 거 잘하는 워낙 익숙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보호비라는 이름의 일종의 사적 조세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시장 안에서 권력이란 이렇죠 국가가 이렇게 시작하는가에 대해서는 좀 논쟁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유사한 흐름들이 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들어본 중 삥의 가장 점잖은 표현이네요 사적 조세 학술 용어죠 사적 조세 그리고 시장이 이렇게 커지면서 화폐량 화폐 유통량이 크게 늘어납니다 그러면 당시에 카드가 있습니까? 페이가 있습니까? 물건을 사려면 돈을 들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장에 돈이 짤랑짤랑 돈소리가 넘치게 됩니다 그럼 돈소리가 짤랑짤랑 하면 사람들은 뭘 생각하냐면 이 돈을 갖고 놀아볼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렇죠 돈이 넘치니까 또 은행 개념도 약했잖아요 그러면 오늘 번 돈을 집에 짤랑짤랑 들고 가다 보면 두 가지가 같이 나와요 이 돈을 갖고 내가 플렉스를 좀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과 저 자식의 돈을 내가 털어먹어야겠다는 마음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퇴근길에 도박장이 성행하게 됩니다 원래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도박장이 가장 성행했던 곳이 우시장이었잖아요 그럼요 큰 돈이 한 번에 쑥 넘어가는 그 자리 도박장이 크게 커지게 되는데 도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제가 도박을 잘 모릅니다 도박 전문가는 아니죠 아는 건 얘기 안 해요 무슨 전문가로 섭외를 하신 거예요? 9천 전문가고요? 그런 거죠 올해 아무 말하기 전문가 출판, 오페라 이런 것들을 잘 아는 걸 말하는 건 들어본 적이 없어요 도박에 관련해서 타짜, 만화 타짜가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주는 게 도박은 결국 폭력입니다 그렇죠 사실 이게 되게 재밌는 메카닉이에요 내가 너의 돈을 가져갈 거야 근데 그거를 때려서 강탈하는 게 아니라 매우 규칙적인 화투라는 놀이를 통해 가져갈까요? 근데 화투판이 어그러지면 어떻게 되냐 결국 막판에는 소위 말하는 가드를 서주는 사람들이 주먹을 휘두러서 이기는 사람이 가져갑니다 이게 되게 웃기는 아이러니죠 그냥 너의 돈을 뺏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이유만 씌울 뿐이죠 그래서 요즘 또 청소년들이 온라인 도박 굉장히 많이 해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 전에 제가 또 재밌는 짤을 봤어요 누가 온라인 도박에서 크게 딴 거예요 그래서 와 대박 하고 인출 버튼을 눌렀어요 돈이 안 나옵니다 그렇죠 당연히 안 나오죠 근데 이 사람이 순진하게 거기 게시판에다 항의를 넣었어요 돈이 안 나온다 빨리 내놔라 그랬더니 한 며칠 있다가 관리자가 답변을 달았어요 이쯤 하면 대충 아실 것 같지 않아요? 도박의 본질은 거기 있어요 딸 수가 없습니다 그냥 너의 돈을 뺏어가겠다라는 얘기인데 그냥 가서 돈을 바치는 거죠 우리 또 어버이날 특집 시간이니까 많은 초보 어버이 여러분 애들 핸드폰으로 도박 안 하는지 가끔 세밀한 관찰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아이들이 도박이 나쁘다고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게 정말 필요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아이의 돈을 따가는 게 좋겠네요 결국 폭력적 갈취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빠져들기 전에 알아야 돼요 빠져들었을 때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아니면 아버지가 좀 밑장 빼기를 몇 번 신전해 주시고 그거예요 세뱃돈을 가지고 고스톱을 쳤던데 왜 5,876점이나 하는지 아버지가 질 것 같으면 어머니가 애를 들고 나가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뭘 해도 내가 이길 수 없다 이건 약간 농담이에요 여러분 또 진짜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잘 응용하세요 이대로 하진 마시고 진짜로 그랬다가 나중에 이거 UMC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다 그럴 수도 있다니까 실제로 하시면 안 됩니다 도박은 결국 그런 방식인데 이러다 보니까 도박판에는 항상 폭력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화투장을 넘기고 밑장을 빼고 이런 기술보다 중요한 건 결국 뭐냐 도박장을 지키는 폭력배라는 사적 무력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존재해야 됩니다 도박은 본질적으로 노동이 아니죠 노동이 아닌데 수익을 버는 거는 세금을 떼기도 어렵습니다 이걸 세금을 떼버리면 국가가 인정을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 세금 떼기도 어려운데 그래서 국가는 아예 이거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도박의 수익이라는 걸 그런데 그러면 도박장 주인 혹은 도박에서 돈 딴 사람 전부 뭐가 필요하냐 보디가드가 필요한 거죠 옛날에는 이랬대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는 게 대한민국도 법적으로 도박 산업에 대해서 그다지 큰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설 도박장은 아직도 지금 소개해드리는 애돌막 부스철 그대로 돌아가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도박은 사실 우리 방송에서 예전에 스포츠 도박 얘기를 한번 다루기도 했지만 정말 영국이 메인이더라고요 그렇죠 한국에도 제가 몇몇 군데에 알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온라인 도박을 되게 점조직으로 관리를 하는데 63빌딩에 사무실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누구랑 일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점조직으로 뛰엄되어 있고 결국 이것도 폭력이라는 배경과 제가 보기에는 뗄래야 뗄 수가 없고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는 똑같다는 겁니다 국가도 신경을 안 쓰고 있고 돈은 시장에 철렁철렁 넘치고 도박장은 열리는데 이런 것들을 지키고자 하는 사설 무력 집단들이 결국 시장에 주저앉아버리는 거죠 초창기에 일본에서 상업 부흥감기 일어난 조직폭력배라는 건 크게 두 가지 맥락 폭력에 익숙한 사람들이 길거리에 확 쏟아졌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먹고 살기 좋은 시장이 성장했다라는 두 개념의 베이스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애도시대부터 사설폭력 집단이라는 게 시장을 중심으로 자리를 하게 되고 이거를 얕고라고 불렀어요 얕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타모토야코와 마치야코가 있어요 하타모토야코가 앞서 얘기한 시장판에 들러붙은 불량배들이었다면 여기에 맞서는 마치 마치가 동네잖아요 헌마치 할 때 그 마치인데 그렇죠 마치야코는 뭐냐면 일종의 자경단입니다 그래서 저런 놈들이 활기치고 다니니까 우리 마을을 우리가 지키겠어라고 똑같은 양아치가 모여서 걔네들은 그러면 마을 촌장한테 돈을 받는 걸까요? 달라고 그러죠 아 달라고 그러는 거구나 본질은 바뀌지 않아요 이게 순환경제군요 서로 상호 부조 관계인 거죠 봐라 쟤들 그냥 냅두면 안 된다 우리는 우리가 지켜주니까 나한테 보호비를 내라 두 약고를 대립시키게 만들지만 상생하게 만드는 구조였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약고라는 집단부터 본격적으로 불법 무력 집단이라는 게 안착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의 야쿠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의 원조는 마치야코다 그렇겠죠 우리의 원조가 양아치다라고 하는 애들은 없겠죠 그래서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의협 집단이다 그렇죠 협객 이 마치야코가 협객이라는 개념을 가져다 쓰기에 딱 좋은 개념이라서 많이들 우리의 원조는 마치야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그걸로 김두환을 100년을 빨아야죠 그렇죠 우리 대통령이 지난번 선거에서 자기는 김대중 정신을 이어받고 있다 그렇죠 어떤 아나키스트의 시각이 저는 아닙니다 정말 비슷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러네 깊이 생각하지 마 시간 낭비니까 짜맞추려고 그랬는데 아니 나 뭐 하나 있으면 좀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진짜 없구나 김한기를 잘 부려요 끝 이름 좀 한번 봐볼까 근데 이제 이런 약거들은 어쨌든 사회에서는 굉장히 천대받는 집단이긴 했어요 누가 쳐주겠습니까 그냥 다 이제 에이 저 쓰레기 같은 놈들 이런 취급을 오랫동안 받아왔고 그런 속에서도 어쨌든 돈이 있고 내수시장이 컸고 시장에 돈이 막 도니까 나름 그중에서 돈을 크게 버는 사람도 있게 되고 시장 바닥에서의 권력을 갖게 되는 사람들도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에도 시대의 초중반 이야기였다면 이제 에도 시대 마지막으로 오면서부터는 조금 다르게 발전하고 분화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대충 이제 대정봉환 이후에 근대의 일본으로 넘어가는 시기부터는 새로운 용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들을 지칭하는 데키아라는 용어는 시장에서 해당 지역 시장의 상권을 장악하는 도호비 보호비 베이스에 그러면서도 시장에서 열리는 투전판을 접수하는 스타일로 나오게 되고 바쿠토라는 거는 아예 도박 전문 업소를 관리하는 도박장 조포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 데키아와 바쿠토라는 개념이 크게 각각 시장 베이스 그 다음에 도박장 베이스로 형성이 되게 되는 거고 이 둘이 사실상 현대 우리가 알고 있는 야쿠자의 직계 조상이죠 이야 오래도 됐네요 오래됐죠 이게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 이후부터 19세기 중반이란 말이에요 이게 대정봉환이라는 게 막부가 사실상 천왕을 중심으로 회체되는 사건이잖아요 그렇게 옛날이에요 정말 오래됐습니다 김두한과 곽철용으로 분화가 됐군요 아 그러네 그게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하나 더 얹혀지는 집단이 구렌타이라는 집단이 있습니다 얘네는 뭐냐면 일본이 근대화 이후에 일본 제국으로 깝치다가 미국한테 크게 얻어맞고 패하잖아요 그러면 또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막부 초반이랑 똑같아요 일본 제국 군대가 해체되면서 그때 뛰던 젊은이들이 와 똑같이 없어지는 거죠 만약에 이건 쇼하잖아요 엄청 최근이잖아요 만약에 중국의 민주화 혁명이 일어나서 공산당이 붕괴한다고 치죠 그러면 조폭이 어마어마한 게 뭐로 커질 거예요 당에 충성하면서 어깨에 힘쓰고 다니던 사람들은 국가권력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대신 행하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폭력을 대신 행하는 게 일인데 국가권력이 해체됐어요 그럼 폭력만 남는 거죠 국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들에게는 네 그러네요 다양한 의미가 있네요 아까 도박을 전문으로 업소를 관리하는 카지노 관리인 바쿠토였잖아요 여기는 또 내려가다 보면 한인교포 그 얘기가 섞여 들어가잖아요 실제로 이 게임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2차 대전 이후는 또 뭐가 있냐면 패전국인 일본에 들어온 미국 시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 상품들이 또 쫙 쏟아져 들어오고 패전 이후에 바로 한국전쟁이 열리면서 군수시장이 엄청 커지잖아요 그러면서 경제가 확 살아납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조건이 또 돌아오는 거예요 무력을 쓰던 젊은이들이 시장에 확 나왔고 경제는 또 크게 성장합니다 그러면 똑같이 다시 폭력 집단이 활기 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나와버리는 거죠 길에 돈이 많고 양아치는 직업이 없군요 그렇구나 생각해보면 2차 대전 때 그때 온 국민이 하나의 결기로 천황 중심으로 군부 중심으로 모였을 때는 폭력단이 있기가 어려웠겠군요 국가가 그걸 했죠 그러니까요 온 아시아에서 폭력을 휘두르고 그렇죠 그렇죠 군복을 입고 그래서 이런 배경 덕분에 야쿠자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는 거죠 현대에 오면 야쿠자라는 이름은 어디서 왔냐 근원에 대해서는 되게 여러 가지 추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학계의 정설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분위기인데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건 일본의 도박 용어다 바쿠토 아까 얘기했던 도박판 조폭들이 화투판에서 일본 화투가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 저도 할 줄은 모르는데 제일 나쁜 패가 893이래요 그러면 이걸 일본어로 읽으면 야쿠자 라고 합니다 그래서 893이 나왔다는 건 세상 쓸모없는 거 약간 제일 최악의 경우 이런 걸 얘기하면서 야쿠자가 됐다 나쁜 패 네 이런 기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또 한편에서는 그건 그냥 낭설이고 도박판 뒤에 앉아서 도박장을 관리하는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가 야쿠자다 앉을 좌자 써서 그래서 시장에서 항상 보면 도박장에 보면 감시하는 조폭들이 앉아있는 자리가 있잖아요 그 자리를 부른 게 이 용어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한 가지 기억해 둘 거는 한국어의 조폭과는 조금 다르게 야쿠자라는 말에는 일본에서는 굉장히 멸칭의 의미가 강합니다 한국에서 조폭은 생각보다 멸칭이 아니에요 미화도 많이 되었고 뭐랄까 동경과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이 야쿠자 새끼야와 이 조폭 새끼야가 약간 한일에서 쓰는 어감이 다르다 우리나라는 뭐랄까 조폭과 건달과 양아치를 구분해서 사용하죠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문신 뭐 그런 용어가 있던데 문신대지? 문대 문대 작년에 가장 인기가 있었던 캐릭터였죠 그 배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문상훈 아니요 문상훈 씨는 문대 아니에요 아 그래요? 문상훈 씨는 초롱이 초롱이도 그 캐릭터고요 그걸로 인기가 많았던 사람은 이름이 기억이 안 내요 저는 지금 눈만 멀뚱멀뚱 거리고 있습니다 그거 있어요 약간 등치 크고 세주 아디다스 같은 옷은 뭐지 그거? 나선욱 아 나선욱 나선욱 씨 초롱이? 초롱이는 범죄도시에 나왔던 배우고요 그래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캐릭터인 거예요 형광바지에 세랩바를 신고 팔에 이레지미를 입고 언더워머 같은 쫄티를 입고 다니는 뭔지 알겠어요 그게 약간 유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못 봤어요 한국에서는 야쿠자만큼의 멸칭으로 조폭이 사용되지는 않고 있다 그 정도의 차이? 제가 헌트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비풍초 똥팔삼 같은 아까 그런 느낌일 수도 있겠네요 뭔가 사회에서 버려진 사람 그런 느낌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야쿠자에 대해서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했죠 야쿠자는 그러면 기본적인 구성과 수입원은 어떻게 되는가 현대 야쿠자의 이야기를 좀 그런 것도 준비하셨어요 좋아요 야쿠자는 조직입니다 조직은 항상 위계화가 있죠 보스 오야붕이 있고 밑으로 내려가면 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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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봉도 있고 그런 조직이에요 근데 야쿠자 조직은 한국하고는 조금 달라요 한국은 조폭들이 그런 게 있죠 무슨 파 무슨 파 이 세민파다 그러면 자기가 자기를 세민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경찰들이 경찰이 붙이는 이름이에요 자기들은 그런 이름을 안 붙이는데 대부분은 경찰에서 붙이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나이트 이름을 따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죠 애기 이름하고 비슷하네요 누가 지어주고 동네 이름과 연관이 우리가 토먼트 때도 얘기했지만 이름이란 건 근본적으로 남이 짓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호와 자가 내가 짓는 이름이고요 어쨌든 이 야쿠자들은 특이하게 자기 이름들을 갖고 있어요 무슨 지부 뭐 네네 그래서 뭐뭐 구미 마이구미 대구 경북의 그 구미가 아니고 젤리의 구미도 아니고 이거는 한자로는 조예요 조 1조 2조 3조 할 때 그 조고 신선조 신선조가 신생구미라고 그렇죠 그게 옛날에 봉건시대 때 막부 때 사무라이를 나누는 군제였잖아요 그런 조가 있고 그 다음에 뭐뭐 카이 이거는 회 그 다음에 뭐 저런 거 있잖아요 모일 회자 쓰는 거를 카이라고 부르고 뭐뭐 렌카이는 연합 연합 이런 이름들이 붙고 각 동네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실제 간판을 걸고 이거를 용과 같이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아까 윤세민 에디터 얘기한 것처럼 거대한 전통가구에 모여서 다담이 방에 무릎 꿇고 앉았고 하잇 하는 그게 약자가 아닙니다 동네 곳곳에 있어요 우리나라는 조폭들의 사무실이 뭐뭐 건설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잖아요 뭐뭐 인력이라든가 뭐뭐 철거라든가 근데 여기는 무슨 조 무슨 카이 무슨 이런 식으로 간판을 걸어놓더라고요 마크도 새겨놓고 마크가 다 있죠 또 스트리트뷰를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기는 왠지 정당 지역위원회 사무실 같은 게 있을 때 지금 저는 계속해서 권력과 폭력의 관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게임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나마 좀 심각한 고민들 중에 정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뭔가 지역사무소 같은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풍기고 있고 실제로 건물 안에 들어가 보면 정말 사무실입니다 우리의 조폭 사무실은 강목 있고 이런 거 생각을 하는데 거기 보면 회계하는 직원도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금고도 커다란 게 있고 정말 사물을 보고 있고 이런 동네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전체 조직에서 제일 하부지부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하는 건 시장에서 수금을 하거나 동네에서 삥을 뜯는 아주 작은 사무실이고 불뿌리 폭력 조직 좋은 표현이네요 정말 기초폭력 단체 기초폭력 단체가 됩니다 이 위에 상위 조직들이 있어요 이런 식인 거죠 XSFM 랭카이 산하 파케문학한 구미 산하 드래곤 구미 같은 식으로 조직이 쭉 떨어집니다 이런 조직의 밑에 들어가려면 또 허가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너는 우리 조직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 윤세민이 이번에 어디 지역에 사무실을 낸다 그런데 그걸 독립사무실이 아니라 우리 연합 산하로 들어온다 그러면 그거 뭐 개창식도 해주고 허가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고 아니면 우리 조직에서 오랫동안 헌신을 했다 그러면 너 이번에 네 이름으로 사무실 하나 열어 이런 조직이 되는 거죠 봉건식이죠 이게 봉건제입니다 잘 보면 그래서 이걸 설명하고 지나갈 필요가 있어요 기술적으로 이러한 류의 봉건제와 현재의 국가에서 운영되는 정당이 뭐가 다른가 정당은 그 권력이 나누어져 있고 감시가 상시 가능합니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인 거예요 국가 권력과 폭력 배들 사이에 그럼 사무실을 냈으면 사무실을 냈으니까 월세도 내야 되고 돈을 벌어가지고 월급도 줘야 되고 동생들도 매기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돈 벌 활동을 해야 되는 거냐 사무실을 냈으면 상납금도 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봉건제랑 똑같은 게 한국인들이 봉건제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왜냐하면 우리는 되게 중앙 집권 중심으로 오랫동안 역사가 이어져 왔기 때문에 봉건제라고 하면 되게 난감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크루세이더 킹즈 같은 게임을 하면 처음에 어려워하세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는 예를 들어 내가 프랑스 왕이잖아요 영국이랑 전쟁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이 500명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왕이 갖고 있는 직할령 병력만 내가 쓸 수 있거든요 그럼 나머지 영주들은 뭐냐 내 신하가 아니에요 나랑 봉건 계약을 맺은 중소영주라서 귀족들 내 전쟁에 안 뛰어들습니다 되게 웃겨요 2000년대 거대 양당이죠 모든 의원들이 다 지역보스예요 자기 사업에 당대표 사업에 끼어들게 할 수가 없습니다 괜히 전쟁에 내 병력 끌고 나가서 선봉에 나섰다가 내 병력들 싸그레 이러면 내 세력만 없어지는 거잖아요 공천 안 주면 우리 당만 XX입니다 그래서 봉건 계약이란 건 기본적으로 그래요 내가 너의 신하가 돼줄게 하지만 나의 의무는 뭐다? 네가 전쟁이 나면 내가 100명은 보냈게 하지만 내가 그 전쟁에 참전할 이유는 없어 이런 계약이 명확한 게 봉건제고 아쿠자의 구성도 굉장히 봉건제를 많이 따라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사무실을 하나하나 차려놓고 이들은 별불법적인 일들을 계속 하겠죠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 도박이죠 그런데 도박도 본격적인 도박을 하는 경우와 파칭코같이 나름 합법의 루트를 타고 있는 경우들이 나뉘어요 파칭코가 합법이라는 것도 참 일본의 기묘한 점이에요 파칭코는 공식적으로 도박이 아닙니다 이게 한국에서 바다 이야기가 파칭코 방식을 가져왔었는데 파칭코 기계에서 나오는 상품은 기본적으로 경품 교환권이에요 그래서 얼마를 땄다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매대에서 과자를 받고 간다거나 아니면 생필품 이런 걸 받고 갈 수 있는 티켓이란 말이죠 그런 거래요 드라이기 그런데 이제 그 티켓을 들고 열 걸음만 나가면 환전소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똑같죠 우리나라 바다 이야기가 이걸 가져왔죠 사실 예전에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2006년에 바다 이야기가 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직전까지 전국의 수많은 회사들이 그때 상품권법이 바뀌어서 누구나 상품권을 낼 수 있게 됐었어요 맞아요 그때 상품권법이 바뀐 것과 같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걸 제가 뉴스아카이브 시간에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제가 이걸 왜 알고 있느냐 제가 그때 일하던 회사에서 요즘 상품권이 그렇게 인기라는데 이걸 한번 발행해봐야 되지 않겠어? 이거 게임 말고 아는 거 많잖아 라는 인물을 제가 받아서 수많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상품권 회사 그때 조사를 했었죠 그런데 그 상품권법이 바뀌면서 폭발적으로 늘었는데 실제로 이 상품권들이 물건을 교환하는데 쓰이질 않고 이상한 곳에서 쓰인다 네 깡이 되는 거죠 깡 용도로 그때 엄청 활용이 되면서 정권이 타격을 입을 정도로 게이트가 불어버렸던 거죠 그렇죠 한국은 그랬는데 일본은 아직 이게 일상이라는 말씀입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일본 현지에 지금 사는 건 아니니까 제가 조사한 자료에서는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많이 이야기되는 게 성인 영상물들입니다 이것도 일본은 물론 성인 영상물이 공식적으로 합법인 영역이 있어요 여기서 유통하는 것은 불법 영역 좀 더 정부 규제를 벗어나는 가이드라인을 넘어서는 영상물들을 강제로 제작하는 성착취에 가까운 물들 이런 것들이 제작이 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야쿠자의 위세가 가장 높았을 때는 일본은 연예계를 예능계라고 그러죠 예능계가 전부 다 야쿠자의 돈으로 움직였다고 하죠 그 얘기를 제가 길게 썼다가 뺐어요 그럼 빼죠 너무 길었어 그래서 그냥 말씀하신 딱 그 정도 거기에 관련된 매니지먼트라든가 이쪽 돈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었던 게 맞고요 많은 인구의 엄청난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표면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실제로 공권력이 얼마나 허술한가를 가면 보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포르노, 성매매, 빠친코 이게 너무 백주대낮에 잘 보이는 곳에 번드르르하게 많이 나와 있어요 한국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제가 옛날에 충격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일본 개그맨이 개그맨이라고 하는 게 많은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코미디언이 자기네 소속사가 굉장히 유명한 일본의 예능 코미디 소속사인데 얼마나 폭력적인지를 개그 소재로 쓰더라고요 블랙 코미디다 기본적으로 도박과 성산업은 국가 바깥의 권력과 밀착되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점점 더 미학적으로 심미적으로 안 보이는 곳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일본은 정반대죠 저만큼 발전한 나라가 그게 일본의 가장 특이한 지점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예를 들어 아까 봉건제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봉건제에서 영주는 무엇으로 수입을 얻는가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조폭들의 수입들 도박, 마약, 매춘, 보호비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는 것이 메인 수입이고 이렇게 거둬들인 수입이 아까 얘기한 상위 조직으로 계속 상납금으로 올라가게 되는 다이아몬드한테 그렇게 올라가게 되는 게 완전 중세 봉건제가 다른 수입원을 가지고 똑같은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이해가 편해요 그러고 보니까 한국이도 봉건제가 있었네요 조군 디스트리뷰터 매우 비슷합니다 이렇게 해서 야쿠자 얘기를 좀 정리를 했어요 우리가 야쿠자라는 어디서 시작이 됐고 지금은 어떤 조직이고 무엇으로 돈을 버는가를 정리를 했다면 이게 이제 용과 가치를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배경이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인물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광고 후에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식전에 로아스알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를 드셔보세요 바나바입 추출물이 식후 혈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은 탄수화물의 지방합성을 억제해서 체지방 감수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이젠 챙겨 먹자 로아스알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 제조원 우리바이오 유통판매원 로아셀 바이오팜 제가 마카롱이 기대했던 모든 것이었어요 네 온유 마카롱이요 입안 가든 프랑스의 달콤함 꾸릅꾸릅 온유 마카롱 정제수를 넣지 않고 엄선된 원료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대량 생산하지 않고 항아리에서 120시간 중탕했습니다 고전의 재발견 진경호 평산네이처 보육원에서 자랐다고 말하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자라온 환경이 다를 뿐 우리도 보통의 청춘대가 다르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재단 18월은 캠페인 광고가 밀려 들어오고 있어서 유면상 PD는 힘들고 저도 이것저것 해보고 먹어보고 공부하느라 힘들지만 손님이 말한 건 좋은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어이 광고주들 팔고 싶은 상품 있으면 가지고 오라고 그렇습니다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계속되는 불황 속에서 잘 버텨보는 방법 XSFM에 광고를 하라고 좋은 생각입니다 10년의 신뢰도 노하우로 가장 적절한 광고를 제공해준다고 나빨리 스바라시 그할실 요파시 엠플리파이드까지 다양한 방송 극주보도 같네 이렇게 하니까 XSFM25 골뱅이 지메일 닷컴이나 070-4194-7772로 전화문의도 가능하다고 저희는 광고구미입니다 그렇습니다 XSFM의 광고 문의를 해주시면 여러분의 상품의 광고 컨설팅과 광고 진행을 한 큐에 진행드립니다 070-4194-7772입니다 로 전화를 하시면 조물주가 전화를 받고 자세하게 응대를 해드립니다 장난 전화하면 재미없을 줄 알라 재미없을 줄 알라고 광고 듣고 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게임 해보시면 아는데 정말 배울 게 없습니다 하지만 배운 게 있습니다 2020년에 다들 마스크 끼고 다니던 시절에 썰렁한 오사카에 놀러 갔었어요 목욕탕에 갔습니다 문신 금지 표기를 처음 봤습니다 4개 국어로 써 있습니다 국경어, 광동어, 한국어, 일본어 이게 차별이라고 저는 느꼈는데 이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이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들었습니다 오늘도 들었습니다 폭력의 역사와 이에 따른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부득이한 자력구제 조치라는 걸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일본 관광청에서 외국인 대상 문신 가능 온천을 따로 분류해 놨더라고요 저도 못 가잖아요 도인님도 못 가고 이 역시 현대사회의 분위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장기 침체 이후에 야쿠자가 줄어들죠 그렇죠 거기서 말하는 문신이라는 건 사실 지금 유행하는 이런 문신 타투가 아니고 이레지미를 이야기한 거죠 맞습니다 이제 용과 같이 프랜차이즈에 대한 스토리를 짤막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뭐 야쿠자 얘기를 한참 했는데 결국 20편이 20년 동안 나올 정도로 이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프랜차이즈잖아요 일본 시장의 안빵마님입니다 이 오랜 역사가 하나의 스토리텔링으로 쭉 이어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걸 아는 사람이 국내에 몇이나 있을까 싶습니다 김민하 정도? 김민하는 알겠죠 저보다 잘 알 거예요 아마 김민하는 잘 알겠죠 그리고 심지어 이게 일본어로 막 해야 되는 시기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는 법을 매니아들이 하는 법이래 하는 순서 스토리를 매니아들이 정리해 놓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를 다 하기는 어려워요 제한된 시간에 지금도 저는 시간이 쪼개서 눈치를 보고 있는데 눈치 보지 마세요 여기서 이제 결국 이 모든 스토리의 중심에 있는 한 인물의 이야기를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서 8편에 필요한 이야기들을 쭉 뽑을 수 있는데 바로 키류 카즈마라는 주인공입니다 프랜차이즈의 얼굴 키류 카즈마 이 친구는 1968년생입니다 정말 딱 86세대죠 어떻게 보면 86세대의 조폭 야쿠자로 삶을 시작해서 그 안에서 정점을 한번 찍었고 그리고 은퇴를 한 상황까지 쭉 용과가치이라는 시리즈를 통해서 그 일대기가 쫙 펼쳐진다고 보시면 될 인물이에요 버블 시대의 현대 야쿠자의 전성기를 살았던 인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68년이면 정확히 80년대 버블 시대의 20대를 보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런 사회상이 같이 묻어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아주 어린 시절에는 이 친구는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거기서 자라면서 자기 보육원을 키워준 조폭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보면서 아 나도 야쿠자가 되고 싶다 그런 꿈을 꾸는데 동네 조폭의 조장인 카자마 신타로라는 친구가 있어요 카자마 조의 조장이죠 그래서 찾아가서 저를 야쿠자에 넣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 카자마는 또 굉장히 클리셰적인 캐릭터예요 조폭이지만 나는 조폭으로 사는 게 싫다 하여튼 너같이 청창한 애들이 조폭 같은 거 안 했으면 좋겠다 주로 클리셰 덩어리들입니다 거의 모든 등장입니다 근데 이거는 되게 상징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폭력단이라는 대상을 다루는 게임이잖아요 게임은 합법의 영역이고 그러면 여기서 조폭이라는 조직을 그리려면 결국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화하지 않으면서도 이들이 갖고 있는 소위 말하는 뭔가 가오있음을 동시에 표현하기 위해서 이 클리셰가 반드시 필요한 건 있죠 그래서 집에 가라 이런 거 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조폭이 되죠 그래서 키류 카자마는 어떻게 보면 조폭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용과 같이 제로라는 시리즈가 있어요 1편의 프리퀄인데 여기 보면 키류 카자마와 친구가 나와서 어떻게 조폭이 되었는가 를 쭉 설명하는 장면들이 있는데 몇 가지 사건들을 거치면서 키류는 그냥 야쿠자 워너비였던 시절을 넘어서 나름 명성을 확보한 길에 가면 키류다 그러니까 놀라는 야쿠자의 네임드가 되면서 1편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1995년에 30대 후반이죠 프리퀄에서 얻은 명성을 통해서 키류 카지마는 아까 얘기한 야쿠자 조직 중에 동성회의 직계 직계라는 게 뭐냐면 동성회 바로 저거예요 연합세력에서 굉장히 좀 직영점 직영 중에서도 넘버원 그런 정도가 되는 도지마조에서 보좌역을 맡고 있는 중견 간부입니다 명성이 되게 유명해요 이명이 있죠 이 정도가 되면 도지마의 용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용과 같이 라는 게임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라이커 드래곤이 도지마의 용을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XFM의 용이 도지마의 용을 소개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닌데 그 명성이 알려지면서 그건 멸칭입니다 왜 나름 존경받는다고 그렇죠 무엇보다 본인이 너무 사랑한다는 거에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것도 참 웃긴다 나는 그게 나도 교묘해요 이게 되게 놀리는 거거든 근데 내가 나를 놀리면 되게 즐겁습니다 그렇죠 이게 나 말고는 이걸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것도 관심을 받아야 가능한 거니까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인간은 별명이 하나도 없는 인간이구나 가끔 나는 N워드 생각이 나요 이걸 나 말고 하면 완전 기분이 나쁠 수 있는 키를도 용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용으로 불린 이유는 등짝에 거대한 용문신이 있거든요 근데 용도 사실은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개가 있습니다 나 얘기하니까 그렇게 웃기네요 그게 이제 그 귀여운 서양용이 있고 스키키 토이 같이 생긴 용이 있고 드래곤 길들이기 동아시아 용이 있고 동아시아 용도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여러분 아시는 청룡, 황룡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이제 키류가 등에 그리고 있는 용은 정확히 응룡이라는 용이에요 엄청 무서운 용이네요 이을용이 생각나면서 응룡의 응이 매응자예요 매 그래서 뭐랄까 날개 달린 용을 가리킬 때 우리가 비룡 비룡 이런 표현을 쓰는데 얘는 꽤 연원이 있습니다 중국 고대 상고사에 보면 황제 헌원이라고 있죠 이 양반이 치우랑 탁록대전이라고 대전쟁을 한번 벌이잖아요 그때 동원한 용 중에 하나가 응룡이에요 그래서 무력 최강인데 또 동양신화에서는 어떤 클리셰로 쓰이냐면 얘는 말년이 안 좋다라는 클리셰가 또 있어요 그래요 응룡은 나중에 죽어요 제가 알기로 날개도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추락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화려한 전성기를 한번 찍고 그 다음에 몰락해가는 캐릭터를 상징할 때 응룡이라는 아이콘을 많이 쓰기도 하죠 키류는 그런 용문신을 등장에 갖고 있는 인물인데 1편 얘기를 간단히 해보면 그래요 어린 시절에는 여기 같이 있던 친구가 사와모라 유미라는 여자 소꿉친구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니시키야마 아키라 보통 니시키라고 부르는데 셋이서 되게 단짝이에요 이것도 클리셰죠 내용을 다 아시겠죠 이 정도 얘기하면 키류가 어느 날 상위 조직인 도지마나가 유미를 납치해서 겁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난리났어 찾아갔더니 자기 친구 니시키가 이미 총으로 그 보스를 쏴 죽인 거예요 근데 이 사태가 알려지면 친구는 잡혀갈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거의 무기징역에 가깝겠죠 그래서 아 근데 내가 차라리 들어갈게 라고 자기가 누명을 써버립니다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게임 시작하자마자 바로 징역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10년 정도를 살게 돼요 동성애 고위 간부를 쥐었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를 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자기는 나름 내 힘드잖아요 그러니까 버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친구가 그렇게 되면 완전 찌끄레기니까 이제 박살이 날 거다 그래서 자기가 10년 빵을 살고 나오게 됩니다 나름 조폭의 을이죠 근데 10년을 살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나왔더니 아니 내가 이렇게 지켜주고자 했던 그 니시키가 사람이 변한 겁니다 그렇죠 10년이면 전국선거를 다섯 번 치렀는데 그 사이에 개파 다 바뀌었고 근데 이 유피디라는 사람은 안 변한다 뭘 얘기해도 이건 XFM의 클리셰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농담 10년 만에 사람이 변해서 자기 야쿠자 하부 조직을 만들고 동성애 직괴를 먹습니다 약간 영혼 본색 그래서 동성애라는 조직에서 굉장히 실력자고 또 그 안에서 뭔가 자기가 생각했던 니시키가 아니라 굉장히 악당이 돼버린 거예요 이 악당이 이제 웨스턴 마카로니였다면 니시키의 아내가 돼있어야 되는데 비슷하게 가다가 꺾여요 그래서 어떻게 꺾이냐 니시키가 유미를 좋아했던 거죠 근데 유미는 그런 나의 마음을 모르고 키류만 좋아했습니다 이건 뭐 한국 드라마 이해됩니다 그러면 여기 자연스럽게 니시키는 열등감에 빠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키류를 저걸 어떻게 해야 될까 저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럼 내가 키류를 없애고 동성애 짝먹으면 나를 좋아하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열등감 때문에 사회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현실에서도 많기 때문에 아 예예예 클리셰이긴 하지만 또 우리가 납득목할 수준은 아니죠 그래서 이 난리가 나는 와중에 유미도 죽어요 그리고 니시키도 죽고 그리고 일본 최대 야쿠자 조직인 동성애 회장도 니시키가 죽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이 회장이 죽으면서 자기 유언장을 숨겨놓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야기를 쭉 풀다 보면 이거 이야기도 꽤 재밌는데 동성애 회장 그 사람이 3대였거든요 4대 동성애 회장으로 키류 카즈마가 지목이 돼 있습니다 유언장에 그래서 키류가 동성애랑 대립을 하다가 막판에 거의 1대 100으로 몰리는데 그때 이 유언장을 까버리니까 갑자기 회장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못 건드리는지 이런 장면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저기 막 유희왕에서 절대 카드 같은 느낌으로 자기가 동성애 회장이 됐잖아요 아무도 자기를 못 건드릴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서 동성애 회장으로 첫 자신의 지령이 뭐냐 나는 은퇴할 거다 그래서 회장이 오르자마자 은퇴하는 걸로 1편 얘기가 마무리가 되는 거죠 나름 이 이야기 안에서는 굉장히 간지나는 전개예요 조직으로부터의 은퇴가 주요 코드입니다 이 프랜차이즈 그래서 1편 2편 쪽 이야기하다 보면 3편부터는 뭘 하냐면 은퇴하고 싶어 했잖아요 자기를 키워줬던 카자마조 조장처럼 자기도 보육원을 하나 세워요 나팔꽃 고아원이라고 해서 그걸 돌보면서 살겠다고 하는데 한 번 야쿠자는 또 영화 야쿠자죠 그래서 계속 사건에 휘말립니다 이것도 약간 클리시죠 나는 왜 행복하게 살 수 없어 계속 그렇게 휘말리면서 끝까지 끌려나갔는데 그게 아까 얘기한 응룡의 아이콘이기도 한 거예요 정점을 한 번 찍었잖아요 동성애 회장이라고 그 뒤로는 동성애 회장이니까 너는 너는 동성애 회장인데 왜 전직 동성애 회장이 이럴 수 있어? 계속 끌려다니면서 결국은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게 이 키르 카즈마라는 캐릭터의 인생이죠 어느 정도냐면 사건에 맨날 휘말려요 이건 뭐 주인공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자기 절친들이 계속 죽어나갑니다 그래서 이 캐릭터는 한 번도 즐거운 표정이 안 나옵니다 물론 게임이 약간 비급 감상이 있어서 가끔 바보 같은 일을 하기도 해요 근데 메인 스토리에서는 항상 우울한 표정이고 키르 카즈마에게는 좋은 일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다 보면 보는 사람이 약간 쓸쓸할 정도로 우울한 일들만 쭉 퍼져나가게 되는데 어떤 의리와 인위는 강조하지만 폭력단에 대한 미화는 철저히 억제하고 싶었던 그러면서도 또 미화는 해요 우리가 이런 집단을 가길 때 많이 나오는 게 의리 의협심 이런 걸로 굉장히 충만한 캐릭터이긴 하죠 하지만 그런 이 캐릭터는 결국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게 이 게임에 늘 반복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야기를 제가 쭉쭉 생략하고 쭉 빠지는데 6편까지 이르면 키류의 야쿠자 이야기가 거의 클라이맥스를 찍는데요 이전 시리즈는 주로 야쿠자 내부에서의 항쟁 일본에서는 야쿠자끼리 싸우는 거 항쟁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 것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6편부터는 정경유착이라는 주제가 조금 중심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6편이 극우 논란이 크기도 했어요 이것도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대충 어떤 내용이었냐면 일본의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2차 대전의 전범기업들도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조직 중에 하나가 일본의 거대전함 야마토 있었잖아요 야마토의 후기 전함으로 정말 초대형급 전함을 만들다 만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일본 정치계랑 재계가 결탁을 해서 엄청난 돈을 붓고 그게 소위 말하는 극우 조직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게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감추거든요 게임 안에서 그런데 이 전함이 세상에 알려지는 순간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조직들 정치계와 재계는 이걸 끝까지 막으려고 하고 키류는 이 전함을 아예 띄워버립니다 물속에 가라앉았던 걸 좀 큰 스포이긴 한데 이것 때문에 한국에 수입될 때 극우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평가하기로는 극우를 미워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야마토 같은 어떻게 보면 일본 극우 제국주의의 상징에 이어지는 얘기를 하긴 조금 민감했다는 판단을 할 수 있겠죠 표면적인 표상들만 가지고 잔소리를 하는 서경덕식 PC주의라는 게 요즘은 중국에서 정말 많이 설치고 다니고 있고 그런데 실제로 그런 내용은 아니고 실제로 이 프랜차이즈를 매력없게 만들고 어떤 사람들에게 정말 매력있게 만드는 건 앞에서 설명해 주신 조폭 미화를 어떻게든 하지 않으려고 애쓰는데 알고 보면 미화하고 있다는 걸 플레이하는 모두가 다 알 수 있다는 그것 네 그렇죠 하지만 극우 논란과는 저는 경험해 본 입장에서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네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극우는 이걸 다 터뜨리고 어쨌든 나름 정의감 강한 캐릭터로 나오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다이도지 1파라는 정치 조직에서 컨택이 와요 여기는 뭐냐면 일본의 마쿠 조직이라고 해야 될까 마쿠 뭐냐면 정당은 늘 바뀌지 그렇죠 하지만 일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세력은 바뀌지 않았어 아 그 실제 인물이 있잖아요 네 네 네 이름이 생각해서 전번에 시사하 씨가 이야기해 주는데 그런 조직이 와서 그러면 이 모든 사태에서 우리가 너를 완전히 없애줄 테니까 대신 남은 인생을 우리 다이도지 1파에 봉사하면서 살아라 그 봉사는 뭐냐 그러면 블랙 요원이에요 그러니까 극우는 여기서 죽은 인물이 됩니다 몇 가지 처리를 통해서 그래서 이름을 아예 지우고 정말 익명의 속에서 우리가 시키는 일만 하면서 살아라고 하고 이 익명의 조건은 자기가 되게 신경을 쓰던 나팔꽃 고아원의 사람들한테는 죽은 걸로 처리가 될 거고 남은 평생 그들을 다시는 보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엔딩이 그래요 그 고아원을 멀찍해서 이렇게 그냥 구경만 하는 엔딩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제 거기까지가 키류 카지마라는 야쿠자로서 정점을 찍었다가 죽은 사람으로 처리돼서 블랙 요원으로 일하게 되는 엔딩의 6편까지의 이야기죠 그래서 이 시리즈를 보면 항상 그래요 야쿠자가 폭력 조직에 있었던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이 후편으로 갈수록 어떤 상황이냐면 1편에서는 약간 무협지스러운 게 있었어요 의와 협을 중시하는 의협으로서의 조폭 이 느낌이 2, 3, 4, 5, 6으로 가면서 점점 이 조폭이라는 것이 사실은 정치계와 재계의 꼬북 역할이었을 뿐이고 일종의 하수인 사실은 그 의협이라는 게 굉장히 실제 사회에서 존재하는 진짜 권력에 영향을 받는 꼭두각시다라는 쪽으로 가면서 의협심이 강했던 이 캐릭터가 결국 모든 것을 던지고 그 안으로 들어가버리는 엔딩이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 세계관을 구체화시킨 것이 시간 순서대로 용과 같이 8의 바로 전작 7 이름을 지은 자입니다 용과 같이 7 이 얘기를 한 20년 얘기를 간단히 정리하는 것도 쉽지는 않은데 용과 같이 8에서 제가 굉장히 재밌게 본 건 그런 거였어요 캐릭터가 나름 매력적이긴 하거든요 전작의 팬들을 위해서 엔딩 노트라는 컨텐츠를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게임을 하다 보면 예전 시리즈에서 자기가 갔던 장소를 방문을 하면 추억을 떠올려요 아 괜찮네요 보셨죠 그게 그래서 극장에서 좀비 영화를 보면 옛날에 카무로초의 좀비가 쳐들어온 적이 있었지 막 이러면서 이거 되게 일본적 감성인 게 무언가를 반추할 때 생략하거나 여백을 남기는 것 같은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막 신나하면서 돌이킵니다 다 찍어보죠 또 플레이어들은 야 여기도 가만히 내는데 용과 같이 8이 되면 이게 그냥 게임입니다 이 엔딩 크레딧이 그 자체로 그렇게 이제 키류 카지마라는 주인공을 간단히 정리를 했는데 이 게임의 재밌는 점은 시리즈 7편부터 주인공이 바뀐다는 점입니다 이제 다른 주인공입니다 2020년에 출시된 용과 같이 7편에서는 키류 카지마가 이제 전편에서 죽은 걸로 처리되고 은퇴했잖아요 그러면서 새로운 주인공이 이야기를 맡게 되는데 카스가 이치반이라는 이름입니다 이미지가 전혀 다르죠 이게 이름이 일본어로는 굉장히 웃긴 이름이래요 저는 일본어를 잘 모르는데 이치반은 알거든요 보통 뭐 좋다 그러면 이치방! 막 이러잖아요 카스가 이치반이 발음이 똑같은 게 약간 쓰레기 최고? 아 그래요? 네 그런 이름이래요 그래서 되게 직관적인 이름입니다 카스가 이치반은 1977년생입니다 키류의 다음 세대에요 세대로 치면 어떻게 보면 딱 제 세대죠 그리고 굉장히 키류와 여러 면에서 대조적인 면이 많아요 예를 들어 두 사람의 옷 색깔이 되게 재밌는 게 제일 많이 입는 옷이 있거든요 한 사람은 회색 슈트에 와인색 셔츠를 입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셔츠킷을 수트 밖으로 빼서 입죠 네 그리고 한 사람은 정반대로 와인색 수트에 하얀 셔츠를 입죠 대놓고 완전 다른 인물이라는 걸 확 보여주고 캐릭터 성격도 완전히 달라요 앞서 얘기했던 키류 카즈마는 진중하고 어둡고 무겁고 전통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야쿠자 느낌 있죠 말도 항상 낫게 하고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 일은 내가 책임진다 저는 카스가 이치반 캐릭터에요 야우 친구들 맡겨두라고 오늘도 좋았어 카스가 이치반은 부모님 세대가 떠올리기에 가장 좋은 비슷한 캐릭터는 GTO의 오니츠카 선생님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아주 똑 닮았습니다 얘도 되게 전형적인 캐릭터에요 어떻게 보면 약간 머저리 같은데 그렇죠 사람은 좋고 애가 좀 실수는 해도 아이 괜찮아 괜찮아 약간 이런 친구들을 상징하는 건데 재밌는 거는 야쿠자의 이미지는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야쿠자의 클리셰는 키륵하지 마셨어요 근데 에이 야 저런 호일펌하고 나온 애가 무슨 야쿠자야 약간 이런 느낌인데 야쿠자 이야기의 주인공을 맡게 됩니다 근데 이 친구도 나름 쓸쓸해요 배경이 되게 섬뜩한 게 그 카무로초라고 해서 이제 도쿄에 정확히 말하면 이게 가부키초에요 똑같이 생겼습니다 신주쿠입니다 그 가부키초 여행을 가본 사람은 이 용가가치 시리즈가 가부키초로 걸어다니는 재미가 있죠 네 똑같이 해놔가지고 충격적입니다 네 저는 그 배팅센터가 있어요 여기 게임 안에 보면 전통적으로 똑같이 생겼어요 맞아요 저는 그 배팅센터 앞에 있는 호텔에서 부었었거든요 어 나 그 호텔 어딘지 알아 내가 소름 돋더라고 그니까 그 정말 똑같이 만들어놓고 재밌는 게 1평부터 지금까지 거리가 잘 안 바뀌었는데 어느 정도냐면 중간에 그 저지 아이즈 네 스피너프 시리즈를 해도 배경이 똑같이 카무로초거든요 처음 해봐도 알아요 아 여기서 골목에서 오른쪽으로 들면 보이지를 않으면 그렇죠 그렇죠 그대로 있거나 아니면 공사 중입니다 음 그렇죠 어 야키니쿠집이 있었는데 체력으로 해보기 위해서 가면은 아 공사 중이에요 뭐 이렇게 똑같이 생겼어요 이 꼼꼼한 지점들 네 저는 이걸 이제 슬리핑톡스를 해봤던 기억을 가지고 홍콩을 가 네 그래서 다시 게임 플레이를 해보고 갔었어요 홍콩을 갔는데 네 그런 재미는 정말이지 많이 집중한 것 같더라고요 용과 같이 네 그러니까 이게 시리즈가 오래되니까 팬들의 기대가 있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정말 그걸 꼼꼼하게 만들어 놓긴 합니다 어쨌든 이 카스가 이치반이라는 굉장히 명랑한 야쿠자라는 독특한 캐릭터가 나오면서 게임이 7편부터 또 분위기가 확 바뀌는 게 일단은 전투가 바뀌어요 기존에는 액션 어드벤처라는 장르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내가 막 캐릭터를 움직이면서 주먹을 날리고 펀치를 차고 피하고 그리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액션 방식 전투 방식으로 바뀝니다 7편부터 게임이 확 바뀌는 게 전형적인 JRPG 턴제 전투가 그렇죠 아니 80기가짜리 게임이 턴제 전투하게 돼 있습니까 저는 턴제를 좋아합니다 저도 턴제를 적응을 못해요 근데 왜 턴제로 바뀌었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밀고 있는 주장은 뭐냐면 실시간 액션을 하기에는 팬들이 늙었습니다 아이고 그런 슬픈 슬프다 나 잘하는데 귀찮고 아직 잘할 수 있는 나도 아직 잘해요 근데 어느 날부터 그런 게 있어요 내 나이 46 턴제가 땡긴다 아 이거는 이제 우리 범죄 게임 얘기하는 주간이에요 네 GTA5의 마이클 드산타의 명대사죠 네 이지라를 하기엔 너무나 그러니까 진짜 그 얘기였죠 제가 그 아실에서 얘기를 꽤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게이머가 다 늙어가고 있다고 근데 저는 그 변화가 아마 장르의 변화를 그래서 턴제로 바꿔주다니 네 저는 하면서 굉장히 편안했거든요 아니 그리고 이 세븐을 저 아는 형이 용과 같이 사실 이제 팬이 와가지고 놀러갈 때마다 항상 용과 같이 하고 있는데 이 JRPG 스타일로 바뀌었잖아요 네 그게 아니고 JRPG로 바뀌었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아니 무슨 기사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아 그게 이제 재밌는 게 이 카스가 이칩이라는 친구가 약간 생뚱맞잖아요 네 근데 이 친구 7편부터는 전투가 어떻게 바뀌냐면 실제 야쿠사 전투가 아니에요 네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상상을 하는 거예요 이 친구의 꿈은 용사거든요 그래서 나는 세계 최고의 용사가 될 거야 이러다 보니까 길거리에서 불량배를 만나면 갑자기 이래요 그 포켓몬 대사처럼 어? 갑자기 적들이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이러면서 네 제가 제일 놀란 게 그 노숙자 일본의 노숙자들에게 침낭을 쓰고자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시티웜이라는 이름으로 나와서 애벌레 번데기처럼 나와요 그래서 공격이 노숙자의 입김 두 달 동안 안 닦은 입으로 입김을 쐈다 그러니까요 여러모로 포켓몬을 떠올리게 하는 전투가 많이 나오고 실제로 포켓몬 같은 미니게임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실시간 액션으로 하면 기괴하기 마련이에요 근데 턴제 JRPG 스타일로 하면 이 생뚱맞음이 되게 잘 녹아간다는 거죠 스킬들도 이상해요 스킬 하나하나가 이상합니다 제가 우리 캐릭터 중에 중화유리 전문가가 있어요 초우티안이오라고 원래 마피아하다가 중화유리집을 열었는데 그 친구 궁극기가 뭐냐면 극인간 볶음이라고 그러니까 사람 한 5미터 되는 중화솥을 가져와서 적을 양념이랑 같이 넣고 볶아버립니다 그런 거를 게임 안에서 너무 리얼하게 표현을 하는데 그거를 실시간 액션으로 그리면 이상해요 프로덕션은 이 가츠가이치반이라는 주인공으로 주인공을 바꾸면서 이 설정을 도입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누구한테 물어본 적은 없습니다만 이 게임의 패턴을 드래곤 퀘스트로 바꾸고 싶었던 게 아닌가 그쵸 그 느낌이 있죠 우리는 많은 JRPG를 해봤지만 이걸 2023년에 나온 게임이랍시고 해보고서 가장 많이 느꼈던 건 그래픽 좋아진 드래곤 퀘스트다였어요 네 맞아요 정말 스킬 하나하나를 보면 어이가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요 제가 참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게 있어요 직업 중에 기술 쓰는 직업 중에 호스트가 있습니다 얘는 뭐냐면 샴페인을 계속 따요 전투를 하면서 그래서 요호 하면서 아군이 사기가 올라가고 상대 얼굴에 얼음 샴페인을 뿌려서 냉기 데미지를 피고 다 이런 식인데 나름 이 세계 안에서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키루카지마를 기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게임이 어떻게 된 거야 더 웃긴 건 키루카지마가 그 전투 안에 들어가 있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무전 취식자가 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피자랑 콜라를 들고 싸웁니다 싸우다가 체력이 떨어지면 자기 피자를 방패로 쓰고 있거든요 이걸 뜯어먹어요 아니 키루카지마도 그런 삐크 감성들이 들어있긴 했었는데 원래 용과 같이 없던 건 아닌데 이게 전투 방식이 바뀌면서 전투 안에 그게 다 녹아버린 거예요 정말 저는 플레이하는 데는 어이가 없어가지고 근데 그게 재미죠 사실 이제 아예 개그게임이 돼버리면서 그 앞에 용과 같이 들만 해도 뭐랄까 이제 맵이 좁은 gta 스토리가 헐렁한 gta였다면 주인공이 바뀌면서 일본판 세인츠로우가 됐달까요 네 정말 막 나갑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게임을 그러니까 앞에 시리즈를 아 이건 내가 얘기할 만한 게임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기존에 근데 7,8편에 들어오면서 아 이건 이제 내가 다룰 수 있는 영역에 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7편에서 이 카스가 이치반이라는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가 중요 인물로 거듭나게 된 핵심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야쿠자 대해산입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정리하면 대충이래요 그러니까 시리즈가 전체적으로 초반에는 간지폭발 야쿠자들이 서로 막 항쟁을 하면서 개멋있는 의리의 싸움을 한다 네 가 컨셉이었는데 사실은 매번 이게 그 뒤에는 배신과 협잡이 있었다 라는 전형적인 조폭 이야기였죠 그리고 지난 앞에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시리즈가 갈수록 이게 사실은 조폭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치계와 재계라는 실제 권력들의 꼭두각시 누름이었다는 사실로 쭉쭉쭉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7편에서 이제 정점을 찍게 되는데 스포를 조금 피해서 7편은 해보실 수 있으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하자면 계속 이렇게 시들시들해가는 권력의 개가 되는 야쿠자 따위 없애버리겠다 라는 선택을 야쿠자들이 직접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게임 안에서 일본에 양대 야쿠자 조직이 있습니다 간토의 동성애 간사이의 오미연합 이 두 조직의 보스가 각자 시간을 맞춰서 우리는 오늘부로 야쿠자를 해산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러면 꼬분들은 아까처럼 옛날 저 뭐야 에도막부처럼 사무라이처럼 된 거죠 할 데가 없는 게 없고 반발하고 그걸 또 싸우고 난리도 나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카스바 이치바는 모종의 스토리 속에서 총에 맞아서 사경을 헤매기도 하고 좀 복잡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건이 지나고 나서는 얘도 거의 저기 키루 카지마급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지역에서는 꽤 인정받는 하나의 전설이 되는 과정까지가 이제 용과 같이 7편의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7편에서 야쿠자들은 해산이 된 거예요 네 공식적으로 해산이 됐지만 그 이후는 어떻게 됐을까 가 이제 8편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게임이 다루고 있는 폭력 일본의 역사에 스며들어 있는 폭력에 대한 양가적 감정 이라는 주제 숨기지 않고 있는 멋있다와 멋있으면 안 된다 라는 이 감정이 용과 같이 7,8의 스토리에 녹아나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 배경은 현실로는 2011년에 도입되었던 야쿠자 배제법 네 이라고 하는 이제 폭력 조직 청산과 관련된 정부의 움직임에 의한 결과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스토리와 어떤 게 닮아있냐면 야쿠자였던 사람들이 카드도 못 만들고 스마트폰도 개설 못하고 계좌도 못 만들고 해서 사실상 세상에 없는 사람들처럼 만들어버렸다는 게 현실과 동일합니다 네 게다가 무슨 가족들한테도 관련된 불이익이 있는 그런 연자재 같은 것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건 국가가 칼을 들어서 이 폭력 사적인 폭력을 내려친 거였는데 이 게임에서는 폭력을 미워합니다 조직들이 스스로 회산을 택한 것처럼 이야기해요 팬들에 대한 일종의 예의군요 왜냐하면 팬들은 사실은 그 로망을 좋아하는 사람 네 한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2010년대에 한심한 스토리보드의 조폭영화들이 천만오백만을 찍는 걸 보고 이미 한 번 물려버린 사람들이라도 그렇죠 이 프랜차이즈에 익숙해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마음만 내려놓으시고 자 이렇게 설명해드릴까요 한심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고 가세요 제가 지금 얘기하고 지나고 보니까 되게 스토리가 좋은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결코 스토리가 잘 짜여진 게임은 아니에요 바보요 바보 네 조금 보시다 보면 아 이게 뭐야 이딴 걸 얘기를 했어 약간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데이트라도 좀 고급스러워야 되는데 데이트도 GTA 10년 전 작품들보다 훨씬 적폐요 등등 근데 우리가 이제 이 게임을 왜 굳이 그아이실 파킹문학과에서 얘기하는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내일 이 시간에 좀 더 풀어보도록 하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고생하길 질타 546회 목요일 순서였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도 문학 시간입니다 돌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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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SFM입니다 I D W K sort of 3 2 3 4 5 예 5 11 15 NFL 2013 Tw Mats 15 15 15 15 감사합니다.